원래 이런 날 하해를 벌어 던지고 자연을 느끼며 구독 눌렀어?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오만 잡병에 다 걸렸어요 지금 제가 좀 늦은 게 지금 산을 타는데 정상입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 여기 바로 올라간 팔각정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왔어요 나름 도시락도 싸웠어 정상에서 내려갈만 해 제가 오늘 아파서 제가 오늘 아파서 진짜 가전지 기기와 벗어나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홍삼 하나 먹어야지 아 좋구만 노래를 노래 좀 틀고 이제 자연에 내 몸을 맡길게요 여러분 아 너 앞에 들어와 이걸 여기다 심어줄게요 아 아 아 자연과 하나가 되니 너무 좋구만 누구와?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 지금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네 속세에서 벗어났어 빨리 느끼고 있어요 네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아 그래요? 네 조심히 등산하세요 네 네 아버지 네 아버님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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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아 아 아 언제 내려가지 아 아 아 아 배 너무 아파 아 최대한 늦게 가야겠다 아 여러분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갈게요 산을 탔는데 정상입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 여기 바로 올라간 팔극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했던 자리는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바로 여기랍니다 이 언덕이에요 그럼 이만 내일 봐요